흐린 하늘로 하루를 열었습니다. 오전 한때 충남 서해안에는 요란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. 지금은 약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 곳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.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와 소나기 예보가 더 들어 있습니다. 우선 낮 동안 동쪽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. 밤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차츰 전국으로 확대돼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우선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입니다. 강원과 충북 그리고 영남 지방에 5에서 40mm, 그 밖의 지방에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. 한편 황사 영향이 남아 있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오늘도 모래먼지 영향이 남아 있겠고요. 비나 소나기와 섞여서 모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, 대전이 23도로 예상됩니다.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